야 야 유성아 너 왜 그래 나 말리지 마요 나 어디 가서 석 달만 잠수 타고 올 테니까 나 찾지도 마시라고요. 또 왜 이 난리야 이밤쯤에 어딜 가겠다고 대체 이러는 거야. 야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알지 않아. 글쎄 말하기 싫으니까 묻지 마시라고요. 아주 애미 피를 말려라 이놈아 사춘기도 애랑고 내일 모레면 마흔이 돼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잠수야 이놈아. 아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 그러느냐 하시라고요. 아 내가 정말 엄마 땜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진짜. 뭐야 애미 때문에 숨이 막혀 아이고 가라 가 이 부려막지 만 놈은. 아이고 고정하세요 장관님. 너 때문에 숨이 막힌다 이놈아 응. 아니 늙음하게 나가지고 그냥 금이 오게 길렀더니 뭐. 아이고 내가 정말 속이 터져 이거. 나 좀 보자. 아 좀 놔요. 정말 다들 너무하십니다. 다들 뉴스도 안 보고 살아요. 무슨 뉴스. 너 또 뭐 사고쳤어. 아유 알 리가 없지 내 드라마 보지도 않았으니까 아들이 생애 최초로 상을 탔는지 기사가 났는지 알 리가 없지. 아니 다들 문자 보내고 축하한다고 난린데. 아니 어떻게 우리 식구들만 깜짝같이 모를 수가 있어요. 아유 상을 탔어. 니가 상 탔어. 아니 무슨 상 탔는데. 여사님. 내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. 나 워낙 저기 초저녁잠이 많으니까 자네는 봤을 거 아니야. 아니 저도 저녁시간이 계속 날 수 있게 해가지고. 아니 무슨 상을 받았다는 것도 도대체. 어디 있는 거야 여기야. 여기 있네. 야 네티즌들이 주는 이달의 신인 감독사. 그런 상도 있어? 그런 상이 있어요. 됐다 이놈아. 나는 니가 그런 상 받는 거 하나도 안 만갑다. 허라는 일은 안 하고 나뉘면 날마다 밤새고. 옷 꼬라지는 그냥 매달 거지꼴로 다니고 아이고. 그런 상 쪼가리나 받는 게 그게 대수야 그래? 상 쪼가리? 야 야 유심아 유심아. 됐고요. 나요. 당분간 찾지 마세요. 아이고 유성아 인사가. 아이고 놔두세요 놔두세요. 놔두기는 잡아야지. 아이고 장군님. 아까 보니까 옷 몇 개 안 샀어요. 그냥 꽤 서운해서 그래 보는 것 같아요. 야 유성이 들어오면 이거 축하 파티라도 해줘야겠는데요.